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28페이지 접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골구조의 접합 접합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리벳 접합이 있죠 과거에 많이 쓰던 것의 리벳 접합은 현재는 리벳 접합을 고장력 볼트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벳 접합이 있고 일반 볼트 또는 그냥 볼트 해도 되고 일반 볼트 접합이 있고요 그리고 고장력 볼트 장자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 그래서 고장력 볼트 접합이 있습니다 고장력 볼트 접합 그리고 용접 접합에서 크게 4가지 접합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접이에요 용접 접합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고장력 볼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접합법들은 이 세 가지 접합법은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리고 리벳이나 볼트를 넣어서 체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보통 단면 구멍 뚫기로 인해서 단면 결손이 발생해요 단면 결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멍 뚫기로 인해서 구멍 뚫기를 해야 되죠 구멍을 뚫어서 볼트나 리벳을 넣긴 단면 결손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절약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료가 절약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반면에 이 용접 용접 접합은 얘는 구멍 뚫기가 필요 없죠 구멍 뚫기를 안 해요 구멍 뚫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단면 결손이 없는 거예요 단면 결손이 없기 때문에 재료를 절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용접 접합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리벳이나 볼트 고장력 볼트 접합의 경우는 일정한 구멍을 뚫어서 리벳이나 볼트를 넣어서 체결을 해야 되겠죠 체결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럴 때 보통 리벳이나 볼트를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보통 여기에서 리벳을 하든 볼트를 하든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체결을 해야 되겠죠 뚫어서 넣어서 리벳이나 볼트 조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보통 이것을 재축 방향의 리벳이나 볼트의 중심선 이것을 게이지 라인이라고 칭합니다 이것을 게이지 라인이라고 해요 게이지 라인 게이지 라인은 재축 방향의 리벳이나 볼트의 중심선을 우리가 게이지 라인 이렇게 칭합니다 게이지 라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게이지 라인하고 게이지 라인의 이 거리 이것을 게이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게이지라고 합니다 게이지 그리고 재축 방향의 리벳 중심 간 간격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까지 이 거리 간격이 이렇게 놓여지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피치라고 합니다 피치 이것을 피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부분 이까지 거리 이것을 연단 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부에 배치되는 볼트와 리벳 이 부재의 절단부까지 거리 이것을 연단 거리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연단 거리 기준 잡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뭐 이런 형태로 접합을 합니다 현재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제 부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접합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접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접합을 한다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리벳이나 볼트를 갖다 이렇게 조았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게 되면 일단은 리벳이나 볼트에 있으면 여기서 여기서 수직재면과의 여유거리 작업하기 위해서는 리벳이나 볼트하고 이 수직재면과의 여유거리가 필요하겠죠 이것을 클리런스라고 합니다 클리런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클리런스 수직재면과의 여유거리입니다 이것을 클리런스 그리고 여기서 요것을 그립 이렇게 그래서 리벳이나 볼트로 결합할 수 있는 총판의 두께를 그립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립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리벳이나 일반 볼트나 고장력 볼트는 구멍을 뚫어서 넣어서 체결해야 되죠 그래서 요런 개념을 같이 정리를 해두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28페이지 리벳 접합 자 리벳 접합은 뭐 그 그림과 같이 리벳을 가열해 가지고 밑에 받침판 되고 우측 그림이죠 그리고 위에서 뉴메트 헤메로 탁 두려겨서 리벳 머리 모양을 만드는 이것이 이렇게 접합하는게 리벳 접합이에요 그러면 가위가 리벳 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벳 접합에서 몇 가지만 간단히 보시면 장점에서 1번이 장점이죠 결합 부위 발견이 용이하다는 것 왜 그런가 얘는 리벳을 가열해서 현장에서 때려서 만들어요 현장에 가열해서 만들다 보니까 리벳이 불량이 생기면 표시가 나는게 그래서 발견이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전단접합이에요 전단접합이라는 것은 이것을 전단접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현재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에 리벳팅을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리벳이나 볼트나 이런걸 체결하게 되면 힘이 작용되면 이 리벳이 전단력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단접합이에요 그러면 일반 볼트나 리벳 접합은 전단접합이에요 그래서 볼트나 리벳이 전단력이 저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단접합 전단 파괴되도록 설계를 보통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소음이 크죠 소음이 큰 것이 단점이에요 이 배죠 햄마루 두들겨서 만들다 보니까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0 배지 일반 볼트 접합 볼트 접합이 나와요 자 이 볼트 접합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너무 많이 보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 볼트 일반 이 볼트 접합에서는 얘는 아무데나 다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볼트 접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조임이나 이런 가설 건축물 이런 연구 건축물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조임이나 가설 건축물에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주요 구조 부분에는 주요 내력 부분에 이제 주요 구조부에는 사용하면 안 돼요 주요 자 내력부나 이런 주요 구조부 이런 데 주요 내력부나 뭐 주요 구조부 어 이런 데에는 어 자 이 볼트 사용 안 됩니다 볼트 사용하면 안 돼요 볼트 접합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명심해 두고 그래서 가조임이나 가설 건축물에 우리가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단히 그 정도로 하시고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131페이지 고력 볼트 또 고장력 볼트 이렇게 칭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력 볼트 접합은 어 일반적으로 마찰 접합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고력 볼트 접합의 경우는 자 이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간단히만 거리게 뭐 전체를 다 그리기는 힘들기 때문에 자 이제 두 간단 하나에만 딱 해서 할게 자 뭐 프렌치 한 부분이었다 뭐 외버튼 자 그럼 이렇게 두 부제를 갖다가 어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어 덮판을 이렇게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 이제 덮판을 이렇게 대고요 양쪽에 덮판을 대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자 구멍을 뚫어 가지고 리벳을 체결을 할 겁니다 여기에다가 아 고장력 볼트를 체결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어 그래서 이제 어 볼트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어 이제 끼워 넣은 거죠 이 볼트를 끼워 넣어서 볼트를 끼워 넣어 가지고 이제 와셔 끼워 가지고 이제 어 이제 해전을 시키는 거죠 너트를 해전 시켜서 빡 좋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임팩트 렌치로 많이 쪼읍니다 기계로 된 거 그래서 이걸로 꽉 좋아 주게 되면 이제 좋아 줍니다 그럼 좋아 주게 되면 여기에 어 이 자 이렇게 인자 장력으로 빡 좋아 줍니다 꽉 좋아 주면 이 밀착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부분에 자 여기에 마찰력이 생깁니다 이 부재간에 이 마찰력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 마찰력으로 힘을 전달하는 거죠 이 접합을 우리가 고장력 볼트 접합 이렇게 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고장력 볼트가 마찰 접합이 가능한 접합이죠 그래서 얘는 전단 접합 개념이 아니라 마찰 접합이 형태가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131페이지 보시면 어 고장 고력 볼트의 특징해가 나요 그래서 접합부의 강성이 아주 높죠 강성이라는 것은 어떤 외력이나 하중이 작용돼서 변형이 적은 성질을 강성해 놨겠죠 강성이 높아 수직 방향의 접합부의 변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 고력 볼트가 고장력 볼트가 그래서 이런 기둥과 기둥의 접합부의 사용하는 거예요 기둥과 기둥의 접합에 이 고장력 볼트를 써요 그리고 보하고 보하고 보의 접합도 바로 이 고장력 볼트를 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공사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보통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보통 공장에서 기둥과 포는요 용접 접합에 가요 이것은 현장에서 고장력 볼트로 접합을 하는 거고 고장력 볼트 접합을 들어가고요 볼트 접합을 하고 그리고 기둥과 포의 접합이죠 기둥과 이 봄이나 그래서 기둥과 포의 접합 이거는 공장에서 용접해 오는 겁니다 공장에서 용접을 하는 거야 용접 접합을 쓰는 거고 기둥과 보는 용접을 해가 나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기둥과 기둥이나 콤보와 콤보는 고장력 볼트로 접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잡아두시고 그래서 수직 방향에 변경이 기둥과 기둥의 접합은 현재 고장력 고력 볼트 접합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력 집중이 반복응력이 강하죠 그래서 피로강도가 크다 높다 이렇게 표현하죠 크다 피로강도라는 것은 반복적인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피로강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피로강도가 크다 그리고 세 번째 강한 조임으로 너뜨의 풀림이 없죠 특히 임팩트 렌치로 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강한 조임으로 너뜨 풀림이 없죠 그리고 접합 면에 유효 단면의 하중이 적게 보통 전단 접합이 되면 리벳이나 볼트로 힘이 전달되는데 얘는 꽉 좋아주면서 이 부재간에 마찰력으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넓어지죠 이렇게 되면 유효 단면에 우리가 하중이 적게 전달이 되는 거죠 봐두시고 그 다음에 현장 시공설비가 토크 렌치 임팩트 렌치로 좋기 때문에 간단하고 소음이 적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도동력 절약과 공기 공사 기간을 줄여서 공기 단축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찰 접합 보통 접합은 기본적인 인장 접합도 있고 몇 가지 접합이 있는데 가장 주 힘을 전달하는 게 마찰 접합이죠 그래서 이제 마찰 접합에서 고장력 볼트 세트 구성은 고장력 볼트 하나에다가 너뜨 하나 와시 두 개가 원래 세트 와시는 왜 두 개가 기본 세트 되는가 볼트 머리 쪽에도 하나 넣어야 되지만 너뜨 쪽에 하나씩 각각 넣기 때문에 와시는 두 개가 기본 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외에요 나중에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 특수 고장력 볼트가 있어요 그때는 와시가 하나만 더 가요 그거는 머리 쪽엔 필요 없고 와시 쪽 너뜨 쪽엔 와시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기본 세트는 와시가 두 개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찰면에 뭐 당연히 도료나 기름 이런 것들은 들뜬 녹 이런 것은 브러쉬로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마찰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거기 3번 4번에 보면 미끄럼 개수가 0.5를 적용할 때는 이때는 페인터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건이 추워지면 예외는 가능하다 그 4번과 같이 미끄럼 개수 0.4로 적용해서 설계할 때는 이때는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도장을 처리해 줄 수가 있는 게 예외입니다 이 경우가 보통 기본은 우리가 우리가 도장 안 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볼트 조임적인 측면에서는 그 해놨죠 1번에 모든 볼트 머리와 너트에는 각각 와시 한 개 넣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좋아 주면 돼요 그런데 거기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 있죠 이게 특수 고장력 볼트에요 그래서 이 경우는 너트 측에만 와시 한 개만 넣어 주면 돼요 이거는 양쪽에 다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게 이거는 특수 고장력 토크 전단형 고장력 볼트란 조건이 주어졌다 특수 고장력 볼트 여기 주어졌을 때는 이때는 너트의 측에만 와시 하나만 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2번에 보시면 정밀도가 나온다 토크 렌치나 충력계의 정밀도가 나오면 이때 정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로에 그래서 정밀도 이거는 암기를 해 두셔야 돼 정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3포로로 잡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볼트 끼움에서 본조임까지는 같은 날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거죠 볼트 끼워 가지고 볼트 끼움 했을 거 하면 끼워서 1차 조임을 합니다 한 번에 다 좋으면 안 돼요 한 번에 다 좋으면 어디가 퍽 터집니다 그래서 1차 조임하고 본조임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같은 날 여기서 여기까지가 같은 날 이루어져야 돼요 자 같은 날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측면을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4번 개념은 저겁니다 교량에서 이제 다리죠 교량은 다리죠 토크를 줄이기 위해서 표면 처리하는 와셀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이거는 너트 측에만 사용하라 이게 머리 측은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교량에서 그래서 용접과 고장력 볼트를 마찰염을 병용할 때죠 자 병용하면 기본 원칙은 용접이 문제 용접을 하고 나서 볼트를 조아주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용접이 완료 후에 볼트 조임 시공 해야 되는 기본 원칙 용접이 문제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러면 원칙이라는 것은 예외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고장력 볼트를 먼저 조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그러면 원칙은 용접이 완료된 후에 고장력 볼트 조임을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토크 관리법에 한 종인 검사적인 측면이 나와요 그래서 조임 완료 각 볼트 10%에 대해서 우리가 볼트 개수 그럼 예를 들어 볼트가 에서 70개를 줬다 그러면 한군이 그럼 70개 중에 10% 있죠 7개를 테스트하겠다는 게 그래서 7개를 검사해 주면 되는 조임 검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평균 토크의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가 이내가 되면 이거는 합격으로 봐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에 안 들어가죠 그럼 불합격이에요 그러면 2배로 하는 거예요 2배에서 20%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검사에서 다시 불합격 되죠 그러면 전체 70개에 대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70개일 때 처음에 10% 7개 있죠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에 들어가면 합격이에요 그런데 그걸 벗어났죠 그럼 불합격이면 2배에서 14개를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불합격했죠 그러면 70개 전체에 대해서 조임 검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런데 10% 넘어서 조여진 것은 교체입니다 볼트 교체해야 돼요 10% 넘어서 조여진 볼트에 재조임을 한다고 하면 틀려요 10%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입니다 교체로 가주셔야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한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정확히 학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알아두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용접접합 용접접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용접접합 개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용접접합 그러면 용접접합이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보통 용접은 공장에서 거의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공장에서 용접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의 경우는 기둥과 볼을 공장에서 용접을 해온다겠죠 그리고 현장에서 기둥과 기둥이나 컴보와 컴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고장력 볼도로 현장에서 조립해서 건물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용접접합에서 용접접합의 특징 개념이 나와요 특징에서 일체성과 강성 확보가 가능하죠 장점이죠 그래서 용접이 일체성 확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부재간의 수밀성이 커죠 그리고 사용강제를 절약할 수 있다 왜 얘는 구멍 뚫기를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구멍을 뚫지 않기 때문에 단면결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를 절약할 수 있죠 그리고 접합부재 뚫기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리벳이나 일반 볼트나 고장력 볼트 접합은 구멍을 뚫어서 볼트나 넛들을 넣어서 체결해야 되죠 이런 것은 두께의 제한을 가집니다 보통 리벳이나 볼트 직경에 보통 5배 이하의 두께의 제한이 있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용접은 구멍 뚫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용착금속 가지고 접합하는 일체식 접합이기 때문에 얘는 두께의 제한이 거의 없다 그리고 5번 6번 7번이 단점이죠 5번 6번 7번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용접공의 숙령도에 따라 시공의 양보가 결정 용접공이 누구에 따라서 이 시험에 접합의 양보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검사법이 어려워요 유관검사로 다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총파탐상법이나 뭐 방사선투과법이나 자기분말 자분탐상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침투탐상법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 판독관의 능력에 따라서 또 틀려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검사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억력집중에 대해서 민감해 특히 용접부는요 용접합부는 약간 치승성향을 조금 띕니다 치승이란 것은 변형 어떤 하중 변형하려고 하면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보통 치승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응력집중이 좀 민감하고 특히 치승 파괴성향을 용접부는 튄다는 점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32페이지 용접 형식상 분류해서 그루브 용접 자 그루브 용접이라는 것은 그루브 용접 보통 맞대 용접 맞대 용접을 그루브 용접이라고 하죠 두부제를 상호 맞대어서 용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부제를 맞대다 보니까 홈을 만들어야 되죠 홈을 이렇게 만들어요 홈을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 용접을 하게 되는데 두부제를 상호 맞대어서 그래서 보통 이 홈을 그루브라 하죠 홈을 두어서 용접한다 이 그루브 그래서 이걸 개선이라고도 하고 또는 앞벌림이라고도 하죠 그루브 그래서 용착금속을 채워넣기 두부제 사이 만든 홈이죠 홈을 그루브라 해요 그럼 이제 이 홈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용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루브 용접을 그루브 용접을 뭐 시방서상은 맞대기 맞대기 용접 이렇게 칭합니다 또는 아니면 맞대기 용접 이렇게 칭하는 게 그루브 용접 또는 맞대기 용접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무엇이다 이걸 대야 되겠죠 흘러내 용착 용낙을 방지해서 여기에다가 뒷댐제를 대가지고 뒷댐제를 대가지고 여기다 용착금속을 채워넣는 거예요 용착금속을 이렇게 채워넣는 겁니다 이렇게 채워넣게 돼요 이때 이 이걸 두 부제에서 용착금속을 채워넣는 홈을 우리가 그루브라고 칭하고 이때 홈의 그루브의 밑부분 여기를 루트라고 해요 이것을 루트 그루브의 밑부분을 루트라고 칭합니다 이때 이 간격 이 트임새 간격 이것을 루트 간격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루트 간격 루트 간격 루트 간격입니다 이때 용착금속을 채워넣어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을 유효 목두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효 목두께 그러면 이래서 양쪽 모재두께가 판두께가 동일하면 그것이 유효 목두께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하고 여기가 다르다 모재두께가 다를 때는 얇은 쪽을 기준 잡게 됩니다 얇은 쪽 얇은 쪽을 유효 목두께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다가 보강살부침 여분을 만드는 거에요 보강살부침 그래서 이제 이 보강살부침 모재두께의 10%죠 10%를 하면 됩니다 보강살부침은 이 모재두께의 10% 이내로 우리가 보강살부침을 해서 용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루브용접 맞대기용접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효 목두께는 모재두께가 다를 경우 얇은 쪽 모재두께로 한다 유효 목두께는 양쪽 모재두께 동일하면 관계없는데 다를 때는 얇은 쪽 유효 목두께로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3번에 뒷댐제 해놨습니다 자 맞대기용접에서 이제 용융금속의 용낙을 방지할 목적으로 자 루트 뒷면에 받치는 이것을 우리가 뒷댐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봐두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모살용접 모살용접 개념이 나오죠 모살용접 자 모살용접은 모세의 살부침용접을 우리가 모살용접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 이런 부재가 있고 여기 이제 수직 부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모살용접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이렇게 모살용접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보강살부침 여분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이 보강살부침 개념 그래서 모살용접에서 거기 뭐 거기 보면 모살치수라고 나오죠 보통 다리길이라고도 표현하고 또는 모살치수 그래서 이제 이 다리길이 이걸 뭐 S라고 쳤을 때 이 다리길이 이걸 S라고 쳤을 때 우리가 유효목두께 유효목두께 유효목두께는 수선에 발을 해서 여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가 유효목두께가 되겠죠 유효목두께 그래서 뭐 유효목두께는 0.7S입니다 0.7S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모살용접이라고 하죠 모르면 모서리에 살부치는 용접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알략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4페이지 뭐 3번에 절단 개선에서 개선이 우리가 아까 뭐라 홈이라고 했죠 그루브 홈 앞벌림을 개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루브 이제 할 때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가공 절단이나 가공했을 때 뭐 이 부분은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자 그러면 혹시나 우리가 이제 정리하실까 뭐 저거 정도 혹시나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주의할 것은 거기 이제 저게 나왔죠 2번에 용접선의 교차부분 또는 한 부제를 다른 부제에 접합시킬 때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모퉁이 따기를 할 경우 10mm 이상 둥글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죠 자 그러면 이 기준은 다름 아닌 이거에요 자 이제 만약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용접을 하는데 어 이렇게 해서 용접을 해나가요 이렇게 이 부분에 모살 용접을 해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어 다른 부제가 다시 여기 하나 더 와요 사실 여기 계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다른 두께 부제 여기다 이렇게 대겠다는게 그러면 어 그래서 이 부분을 교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만약에 홈을 이렇게 만들겠다니 서로 못 따기를 하겠다는게 그럼 이때 못 따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제가 한다는거죠 둥글게 해줘요 모퉁이 따기를 할 때는 10mm 이상 둥글게 하라는게 10mm 이상 자 둥글게 어 모서리 자 이 모퉁이 따기를 하자는게 그럼 이때 뭐 이 가공 그것이 바로 스켈럿이에요 이게 스켈럿 이게 이제 스켈럿인데 이 스켈럿이라고 하는데 스켈럿은 용접선에 교차를 방작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여기가 용접이 요렇게 돼가 쭉 연속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쭉 계속 가야 되는데 만약에 구멍을 안 만들어 놓으면 연속해서 못 가겠죠 둘이 교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차를 피하기 위해서 한쪽 부지에 설치하는 이 홈이거든 이것이 이제 스켈럿인데 스켈럿을 가공할 때 10mm 이상 둥글게 처리해 주자는 겁니다 둥글게 해주고 이때 스켈럿 가공은 절사 가공기를 쓰거나 또는 둘 중에 하나 쓰라 이거죠 부속 장치가 달린 수동 가스 절단기 사용해서 이거 만들어라 이거예요 이거 모퉁이 따기 할 때는 스켈럿 가공할 때는 이렇게 해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가스 절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자동 가스 절단 그럼 여기서 부제를 이렇게 했을 때 열 절단하고자 할 때 이럴 때는 어 자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공 이 모퉁이 따기 하는 이 스켈럿 가공을 할 때는 어 이 자동 가스 절단기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사 가공기를 사용하든 아니면 수동입니다 부속장에서 달린 수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해서 이 둥글게 가공을 해 주자는 겁니다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용접 보수의 전체 길이가 모재 단부 길이에 자 20%가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0% 초과 됐을 때 그 기준을 정확히 하려면 20% 초과십니다 다른 재료로 대처해야 되는 기준은 20% 초과했을 때 라는 점 어 정리를 해 두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뭐 용접 결함 부분은 제일 중요한 파트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 다음에 할 때 처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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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뒤ême